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 여러분과 함께 아키캐드 13버전을 함께 공부하게 된 박진협 강사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키캐드 13버전의 첫번째 시간으로서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다운받는 방법과 설치하는 방법부터 설명을 드리고요. 환경 설정까지 될 수 있으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이 아키캐드 제작사인 그래픽 소프트사가 되겠구요. 자 미리 이렇게 하는 방법을 좀 놔뒀습니다. 그래픽 소프트.com 이라고 하는 웹에 접근해서 에듀케이션 아키캐드 에듀케이션 다운로드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홈페이지 부분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에듀케이션 부분을 클릭하셔서 이동을 좀 해주시구요. 자 에듀케이션 부분에 가시게 되면은 왼쪽에 아키캐드 에듀케이션 다운로드라고 하는 메뉴가 있을 겁니다. 클릭을 하셔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구요. 자 여기는 제가 이미 다 한거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가 없고 이쪽에서 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듀케이션 다운로드 쪽으로 들어가시면 되겠고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스튜던트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홈페이지에서 아래쪽에 내려오시게 되면은 스튜던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거에요. 이쪽 메뉴로 들어가시면 되는거죠. 조금 홈페이지가 좀 바뀐 것 같죠. 자 그래서 스튜던트라고 하는 쪽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밑에 내려가시게 되면은 이제 레지스트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뭐 나라라던가 이런 것들을 넣어주시면 되겠구요. 자 첫번째 국가 사우스 코리아 선택하셔서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가를 선택하고 나면은 파트너 같은 거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마키탑 같은 거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 퍼스트 네임과 라스트 네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메일 이런 것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샌드 버튼을 누르면 되겠죠. 자 이제 메일로 계정이 발송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발송이 될 거고 자 메일 내용을 확인하게 보면은 링크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링크를 클릭하셔가지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있는 여러분들 뭐 패스워드하고 이런 것들을 또 넣어주셔가지고 이제 개혁하기 쉬운 문자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뭐 두 번 입력하는 건 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라이센스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두 가지가 제공이 되는데 첫 번째로 다운로드 30데이 라이센스 같은 경우 30일 동안 사용하는 것과 1년 동안 사용하는 것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사용해 주시고 자 기간 선정을 하게 되면은 창이 조금 바뀌게 될 겁니다. 자 여기 보고 계신 페이지하고 조금 틀릴 거예요. 인터넷 사이트가 자꾸자꾸 개편을 하면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자 간략한 주소하고 그 다음에 뭐 졸업 연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클릭을 해서 샌드로 보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 끝나게 되면은 하단부에 Go to my profile 이런 것들 나타나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자기의 고유의 시리얼 번호하고 그 다음에 유저 아이디하고 그 다음에 사용 기간 같은 거를 확인을 해둡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자 밑에 다운로드 버튼이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키캐드 13버전 설치 파일을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애드온 받는 부분이고요. 하단에 프로그램 같은 거 선택하셔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홈페이지가 조금 바뀌었거나 아니면은 홈페이지에 사용되는 버전이 올라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홈페이지가 틀려질 수가 있겠고 자 만약에 홈페이지에서 제공을 안 해주게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설치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교육용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는 방법을 설명드렸고 자 그럼 다음번에는 설치를 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받았냐에 따라서 좀 내용이 좀 틀릴 거예요. 그래서 압축을 해제하는 것도 있을 테고 압축이 해제돼서 받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압축되어 있으신 분들은 압축해제를 해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는 이제 공통적으로 아마 비슷할 겁니다. 압축해제를 하고 뭐 셋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누르셔가지고 이제 요 인스톨로 넘어오게 되고요. 자 뭐 넥스트 버튼 있죠. 자 뭐 영어로 돼 있는데 읽으실 분들은 읽어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교육용으로 설치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시리얼 넘버 같은 게 있을 테니까 I have a serial number for 아키드라고 하는 걸 클릭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뭐 다른 방법으로 설치하신 분들은 다른 방법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받은 건 유저 아이디하고 시리얼 넘버를 붙여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조심해서 넣어주셔서 넥스트 버튼 눌러주세요. 자 등록하시고 아키드라고 하는 걸 클릭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뭐 다른 방법으로 설치하신 분들은 다른 방법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받은 건 유저 아이디하고 시리얼 넘버를 붙여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조심해서 넣어주셔서 넥스트 버튼 눌러주세요. 자 등록하시고 I have set 허락해야겠죠. 동의의 체크를 합니다. 넥스트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설치 경로 확인합니다. 자 기본 경로로 해주세요. 그게 가장 여러분들이 운영하기가 좋습니다. 프로그램 파일스에 그래픽 소프트에 아키드 13 넥스트 버튼 눌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에 있는 거 일반적으로 타이피컬이라고 되어 있는 걸로 선택을 해주세요. 그래서 넥스트 버튼 누르시고요. 자 프로그램 폴더 이렇게 그대로 두고 또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모든 걸 다 확인합니다. 쭉 나오고 인스톨 버튼 누르시게 되면 인스톨이 진행이 되죠. 자 아키드 13 넥스트 버튼 눌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에 있는 거 일반적으로 타이피컬이라고 되어 있는 걸로 선택을 해주세요. 그래서 넥스트 버튼 누르시고요. 자 프로그램 폴더 자 이렇게 그대로 두고 또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아키드 13 넥스트 버튼 눌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에 있는 거 일반적으로 타이피컬이라고 되어 있는 걸로 선택을 해주세요. 그래서 넥스트 버튼 누르시고요. 자 프로그램 폴더 자 이렇게 그대로 두고 또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모든 걸 다 확인합니다. 쭉 나오고 인스톨 버튼 누르시게 되면 인스톨이 진행이 되죠. 넥스트 버튼 눌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에 있는 거 일반적으로 타이피컬이라고 되어 있는 걸로 선택을 해주세요. 그래서 넥스트 버튼 누르시고요. 자 프로그램 폴더 자 이렇게 그대로 두고 또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모든 걸 다 확인합니다. 쭉 나오고 인스톨 버튼 누르시게 되면 인스톨이 진행이 되죠. 자 아키드 13 환경 등록에 가는 겁니다. 자 예스를 눌러서 자 넥스트 버튼 눌러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가기 버튼 빠르게 가기 라든가 업데이트 체크라든가 체크해 주시고 넥스트 버튼 누르시고요. 끝나면 이제 완성됐다고 나옵니다. 인스톨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그래서 피니시 버튼 누르면은 모든 설치 과정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아키드 설치하는 방법을 좀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시 여기 홈페이지로 원래 오신 다음에 이제 우리가 따라하면서 좀 사용할 파일을 아키드에서 제공해 주고 있는 거를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교육을 받게 될 텐데 자 여기서 우리가 다운로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에듀케이션 부분을 또 클릭하셔서 안쪽으로 들어가 주신 다음에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트레이닝 메테리얼 같은 이런 부분을 좀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왼쪽의 메뉴에서 아키드 트레이닝 메테리얼 이라고 하는 부분 클릭하셔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겠고 자 영어 뭐 중국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나와 있는데 한국어는 없어요. 아쉽게도 자 그래서 아쉽지만 영어를 좀 봐야 되고요. 자 밑으로 좀 내려옵니다. 자 아키드 인터액티브 트레이닝 가이드라고 하는 것도 있고 아키드 뭐 이쪽저저저고 쭉 있습니다. 자 여러가지 있는 것 중에서 아키드 에센셜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요게 마이크로소프트 사 건물을 가지고 제작을 한 게 되겠는데요. 자 굉장히 여러가지들이 있어요. 아키드 13 패키지 그 다음에 12 버전이죠. 요거는 12 버전도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 13 버전이니까 13 버전을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English Metric 이라고 하는 거 요거를 좀 받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미터 단위가 되겠고 요거는 이제 피트 단위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피트라고 하는 단위보다는 우리나라 이제 미터 단위 밀리미터나 센티미터나 미터나 킬로미터 요런 단위를 많이 쓰기 때문에 English Metric 이라고 되어있는 거를 쓰도록 하고요. 자 요기 다운로드 버튼 눌러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운로드 버튼으로 들어갔고요. English Metric 이라고 되어있는 요거 뭐 토렌트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토렌트를 통해서 받으시면 되겠고 아니면 직접 요 인터넷에서 받으실 분들은 HTTP 클릭하셔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는 뭐 굳이 뭐 피트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밑에 있는 거 사용하시면 되겠고 밑에 도이치라고 되어있는 건 독일어 버전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 HTTP라고 하는 거를 클릭하시면은 이제 다운로드 창이 나타나게 될 거에요. 저장 버튼 누르셔서 바탕화면에 라든가 원하시는 위치에 저장하시고 다운이 아마 좀 오래 걸릴 겁니다. 여기 아무래도 좀 외국 사이트라 조금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에요. 자 그래서 다운로드 다 받고 더블 클릭하시고 나게 되면은 이제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동으로 설치가 됩니다.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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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튼 눌러서 쭉 진행하시면 돼요. 설치 위치도 다 그대로 좀 진행을 해주세요. 굳이 다른 데로 좀 옮기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키캐드를 실행을 시켰습니다. 자 아키캐드 13 버전이 됐구요. 자 처음에 키게 되면 이렇게 스타트 아키캐드 13이라고 하는 대화 상자가 하나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Create a new project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프로젝트를 만드는 게 되겠구요. 그 정도는 다 아시겠죠? 자 오픈업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를 여는 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운받아서 설치한 교육용을 열 거기 때문에 오픈업 프로젝트를 클릭하시면 되겠고 자 밑에 브라우즈 포어 솔로 프로젝트 혼자 하는 거 팀워크는 같이 하는 거 리스텐트 프로젝트는 가장 최근에 연계되겠죠? 자 솔로 프로젝트를 여시구요. 그 다음에 브라우즈라고 되어있는 부분 요거를 클릭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해당하는 위치를 좀 가주세요. 자 어딨냐면은 기본적으로 제가 말했다시피 기본 설치를 하셨으면은 C드라이브의 프로그램 파일스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그래피소프트라고 하는 콜더가 하나가 있을 거구요. 거기에 아키캐드 13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설치된 거고 아키캐드 에센셜 ITG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교육용 요거를 설치한 겁니다. 그래피소프트에서 제공을 해준 거구요. 자 여기 안으로 더블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챕터가 1, 2, 3, 4, 5, 6, 8, 9, 10까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챕터 1번 요기 안으로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베이직 ITG 챕터 01.pla 라고 되어 있는 요거 요 파일을 열도록 합니다. 자 클릭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요 아키캐드 파일을 열때는 요렇게 세 가지가 나오게 될 겁니다. read, element, directory, from, archive 라고 써있죠. 그 다음에 extract로 써있고 selector, library 라고 되어 있는 부분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요거는 각각의 프로젝트 파일은 라이브러리에 포함시키고 있는데요. 이 파일을 임시로 가상 드라이브에 연결해 놓는 방식이 되구요. 자 요거는 해제하는 겁니다. 포함된 라이브러리 압축을 풀어서 폴더 형태로 만들어지는 형식이구요. selector, library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에 있는 라이브러리만 읽어드리는 방식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거를 선택하시구요. 오픈 버튼을 눌러서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reading data 라고 창이 나타나게 될 거고 자 쭉 진행을 하고요. 이제 요게 끝까지 가게 되면은 완성이 되겠죠. 자 요 그래픽소프트 사회에서 아키캐드를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약간 좀 도움을 주게끔 동영상을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자 역시 영어입니다. 자 영어지만 조금 여러분들이 아마 강의하고도 도움이 되실 거에요. 자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셨다고 하면은 헬프 메뉴에 가셔가지고 여기에 아키캐드 무비 플레이어라고 하는 게 있을 거에요. 요거를 하게 되면은 제공된 파일하고 연결돼가지고 해당 동영상이 자동으로 플레이가 되거든요. 근데 설치를 하다보면은 요게 안될 때가 있어요. 저도 제 컴퓨터에다가 설치를 했는데 자동으로 안 열리더라구요. 그래서 자동으로 연결되지 않을 때는 직접 찾아가서 파일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건 어디냐면은 아까 전에 요거 설치되어 있었던 아키캐드 에센셜 ITG C드라이브 프로그램 파일에 그래픽소프트의 아키캐드 에센셜 ITG로 들어오셔서 챕터 1번 들어오셔서 요기에 MP4 파일들 있죠? 요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더블클릭하셔서 열으시면은 요렇게 나오게 될 거에요. 그래픽소프트의 아키캐드 에센셜, 인터랙티브 어쩌고저쩌고 나오고 처음에 인터덕션이라고 해서 소갭니다. 그래서 영어로 샬라샬라샬라 하는데 자 요거를 제작을 하는 거에요. 아마 헝가리의 건축사에서 제작한 마이크로소프트 회사 본사 건물일 겁니다. 그래서 몇 층짜리 건물이고 두 동 정도로 되어 있는 본사 건물 더 건물이 있을 것 같지만 요거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그래픽소프트 사에서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파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동영상 같은 거 보는 거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게 되겠고요. 쭉 보게 되면은 하나씩 하나씩 가면서 설치되는 거 동영상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봤었던 화면 리드 엘리멘터리 있었던 부분 그 다음에 여는 화면 다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열었던 화면하고 똑같죠. 요 화면하고 동영상하고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막 해줘요. 영어가 좀 되시는 분들은 요렇게 좀 요거를 좀 봐주시고요. 자 그래서 영어로 돼 있어도 한번 쭉 보고 나서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간단하게 그냥 여러분들 방향키 같은 거 눌러서 설렁설렁 한번 보세요. 좀 많이 작업하는 부분은 설렁설렁 보지 말고 좀 자세히 좀 보시고 이렇게 좀 지루하게 나오는 부분 옵션 같은 거 세팅하는 부분은 좀 설렁설렁 넘어가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챕터 1, 2, 3, 4, 5 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또 나오게 되고요. 자 요 화면 같은 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위치 같은 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요 두동 요기 앞쪽에 이제 고 어떤 거냐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모양이 되겠어요. 요 모양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하죠.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소개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강의를 보실 때 자 요거 먼저 보시고 나서 하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될 테고 꼭 보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지금 하는 것도 제가 동영상으로 다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굳이 뭐 꼭 볼 필요는 없고요. 한번 보면 도움이 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아키캐드에서 환경 설정까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키캐드를 처음에 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화면이 좀 구성이 돼 있을 테고요. 뭐 베이직 아이티즈 챕터 요기 이름이죠. 이름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선택돼 있는 요런 뭐 그라운드 플로어라고 하는 게 요렇게 선택돼 있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게 되면은 메뉴들이 있죠. 파일 메뉴, 에디트, 뷰, 디자인, 도큐먼트, 옵션, 팀워크, 윈도우, 헬프 요런 메뉴들이 있고요. 해당하는 메뉴 안에는 클릭하시게 되면은 드롭다운 형식으로 세부 메뉴들이 또 나타나 있습니다. 또 해당하는 메뉴로 들어가시면 또 안에 요렇게 메뉴들이 있고요. 요런 거는 뭐 기본적으로는 다 아시라고 생각이 들고요. 파일 안에 어떤 게 있는지, 에디트 안에는 뭐가 있는지, 뷰 안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대략 요렇게 쭉 보세요. 자 쭉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게 되면은 요기가 이제 표준 툴바, 스탠다드 툴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도구들, 요 메뉴 안에 있는 것들인데 앞으로 좀 뽑아져 있는 거죠. 요렇게 나와 있고요. 자 뭐 새로 만들기, 열기, 저장하기, 프린트하기 등등 여러가지 메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기에 보게 되면은 요게 미니 네비게이터라고 하는 창이 되겠고요. 자 요거는 요 위쪽에다가 요렇게 삽입을 좀 해주도록 하죠. 요런 식으로. 지금 조금 화면이 좀 좁아서 다 나타나지 않을 텐데 일단 그냥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기 밑에 쪼개 보게 되면 요기 좀 빈 공간이 요렇게 난이 남아있는 부분 있죠. 여기가 이제 인포박스라고 해서 여러가지 정보상자들이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로우가 지금 화살표가 선택이 되어있는데 월을 선택하면은 월에 해당하는 정보들 도어를 선택하면은 도어에 해당하는 정보들 윈도우면 윈도우에 해당하는 정보들 스카이라이트면 스카이라이트에 해당하는 정보들이 요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해당하는 뭐 사용을 하려고 하는 툴박스에서 원하는 것을 툴을 선택을 하시고 여기서 여러가지 세팅을 한 다음에 사용을 하게 되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왼쪽에 보게 되면은 여기가 툴박스 방금 전에 설명했던 여러가지 툴들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디자인에 해당하는 툴, 도큐멘트에 해당하는 툴, 그 다음에 뭐, 더 많은 것들 요런 식으로 나와있고요. 자 기본적으로 어로우라고 화살표 선택하는 거하고 마키툴, 선택 영역 지정에서 하는 도구 요렇게 두 개가 나와있고 디자인 쪽, 그 다음에 도큐멘트 쪽, 그 다음에 뭐 요런 식으로 구성이 좀 돼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들 안으로 들어가셔서 선택하셔서 또 사용하시면 되고 자 오른쪽에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맵이라고 해서 첫 번째 요기 보시면 프로젝트 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프로젝트 맵을 선택하시게 되면은 뭐 스토리, 그 다음에 뭐 1번 베이스멘트, 그 다음에 뭐 그라운드 플로어, 그 다음에 퍼스트 플로어, 세컨드 플로어, 서드 플로어, 루프 요런 식으로 스토리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미리 좀 제작이 돼있는 거고요. 자 마이크로소프트 헝가리 오피스 빌딩입니다. 자 그리고 요 지금 선택되어 있는 게 프로젝트 맵 부분이 되겠는데 요거는 프로젝트의 뷰포인트라고 하는 목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뷰포인트는 일반적으로 건축에서 사용하는 표준화되어 있는 보기 유형하고 똑같고요. 층이라든가 단면도, 그리고 인면도, 실내 인면 전개도라든가 상세도 요런 것들이 나와있는 그런 것과 똑같은 거고요. 자 각 항목에 보게 되면은 요 프로젝트에서 생성된 실제 뷰포인트 같은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스토리지 같은 데 보시게 되면 그라운드 플로어, 0은 이제 숫자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그라운드 플로어 명칭 같은 것들로 구성이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더블클릭 하시게 되면은 해당하는 부분이 보여요. 지하 쪽인 것 같고요. 그라운드 플로어는 우리 땅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퍼스트 플로어는 1층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 세컨드 플로어는 2층,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좀 나눠져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내비게이터 부분 프로젝트 맵이었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두 번째 뷰 맵이 있고요. 뷰 맵에는 뷰를 포함을 하게 됩니다. 뷰라고 하는 것하고 뷰 포인트라고 하는 것의 차이는 뷰는 어떤 특정한 설정 값과 함께 저장되어 있는 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뷰가 저장될 때 현재의 축척이라든가 레이어 조합이라든가 줌을 설정해놨다든가 여러 가지 설정들 값하고 함께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를 보고 있다가 현재 선택되어 있는 우리가 선택하려고 하는 뷰 같은 걸 보게 되면은 해당하는 설정 값들까지 한꺼번에 다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뷰 맵에서 저장된 뷰를 전환하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형태, 축척이라든가 이런 걸로 특정 뷰의 축척이 변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뷰 맵 부분 우리가 또 앞으로 자주 볼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게 되면은 레이어 북이라고 하는 게 있을 겁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도면 툴에 도면을 삽입해서 모아놓은 것이 되겠고요. 여기에 이곳에다가 도면 출력이라든가 파일로 저장하기 위해서 미리 넣어두는 곳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퍼블리셔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퍼블리셔 셋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는 종이 출력이라든가 파일 형식으로 저장을 하는 파일들의 목록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파일을 저장하고 프린트하고 할 것인지를 정의를 하고요. 출판 세트로 저장해서 마우스 클릭만으로 전체 세트를 출판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네비게이터라고 하는 게 오른쪽 부분에 있고요. 프로퍼티스, 포맷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팔레트를 하나를 더 추가하겠습니다. 페이보릿 팔레트를 꺼내서 추가를 해주도록 할 텐데 이런 팔레트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마음대로 영역 같은 걸 클릭하고 드래그하셔서 옮겨 놓을 수가 있어요. 넓이값 같은 걸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팔레트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로 들어가 보시게 되면 팔레트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갖다 대면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나타나 있고요. 앞에 체크가 돼 있는 것들이 현재 꺼내져 있는 팔레트들이 됩니다. 툴박스, 인포박스, 스테이터스 바, 네비게이터 이런 식으로 여기 위쪽에 스탠드 툴바 부분이었고요. 이런 것들 다 꺼내져 있고요. 지금 꺼내려고 하는 게 페이보릿 이거죠. 즐겨찾기 같은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릭하시게 되면 창이 이렇게 나와요. 네비게이터도 역시 이렇게 빼주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한 번쯤 다 빼봤습니다. 네비게이터를 오른쪽에 놓고요. 페이보릿을 아래쪽에 놓겠습니다. 네비게이터를 드래그하셔서 이렇게 갖다 대고 이쪽에다가 갖다 대면 이런 식으로 등록이 될 거예요. 이렇게 놓죠. 그 다음에 페이보릿 같은 경우도 아래쪽에다가 잘 드래그를 하시면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놓으면 이렇게 또 등록이 되죠. 여기 위쪽에 네비게이터가 있고 아래쪽에 페이보릿을 좀 넣어놨습니다. 두 가지를 좀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위치를 좀 시켜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필요한 팔레트 같은 경우는 윈도우 메뉴의 팔레트 그 다음에 원하시는 팔레트 꺼내셔서 위치를 시켜주시면 되겠고 프로젝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영역을 조금 넓혀서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들이 나와 있을 테고요. 먼저 네비게이터에서 여기에 뷰 맵을 좀 클릭하셔서 전환을 좀 시켜주시고요. 마이크로소프트 헝가리 오피스 빌딩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더하기 버튼을 이렇게 돼 있으신 분들은 더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오실 테고요. 계층 구조가 이렇게 나오죠.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아키캐드 가이드라고 하는 부분을 또 클릭합니다. 챕터 1, 2, 3, 4, 5, 6, 7 이렇게 쭉 나와 있을 테고요. 챕터 1번을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또 보면 이런 식으로 또 구성이 돼 있을 겁니다. 1.1 그라운드 플로어로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보죠. 이런 식으로 활성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평면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 평면 창에는 축척이라든가 배율, 레이어 조합이라든가 몇몇 설정이 뷰에 포함된 대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마우스... 여기 잠깐만 줄일게요. 자, 여기에서 마우스 여러분들 휠 다 있으시죠? 없으시면 안 되는데 마우스 휠 버튼을 클릭하시고 드래그하시면 이렇게 펜이라고 하죠. 손으로 잡고 끄는 것 같은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동하는 거죠. 이 건물을 이동하는 게 아니라 이 도면을 이렇게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우스 휠을 클릭하고 마우스 클릭한 상태에서 이렇게 이동하시면 돼요. 마우스 휠, 클릭, 드래그, 그 다음에 클릭한 상태에 놓으면 지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마우스 중간 버튼 스크롤을 클릭하시면 화면 이동 모드가 되게 되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이 좀 자주 클릭하실 부분이니까 지금 많이 한번 연습을 좀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마우스 휠을 앞으로 밀면 이렇게 확대가 되죠. 도면 이렇게 자세하게 보이죠? 확대하면 자, 여러분들 몸적으로 휠을 당기면 축소가 됩니다. 마우스 휠 밀고 당기고 해서 줌 인과 줌 아웃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휠을 클릭하고 드래그, 이동, 휠, 당기고 밀고 하면 확대, 축소. 자, 기억 꼭 해주세요.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화면 이동하는 거 여러분들이 3D 쪽에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자, 챕터 1 부분에서 쭉 보시고요. 여기 두 번째 보시게 되면 1.2.1이라고 돼 있는 부분 퍼스펙티브라고 돼 있는 부분 여기 있죠? 이거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화면이 좀 구성이 틀리게 돼요.